박수 차렷 인사 네 안녕하세요. 이 사례소설 스냅을 쓰고 연출을 맡은 김진국이라고 합니다. 재밌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. 살인소설에서 순태 역을 맡은 지연입니다. 저희 영화 대전에서 한 두 달 동안 정말 재밌게 찍었는데요. 대사가 좀 많아서 대사를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세요. 네 살인소설에서 지연 역을 맡은 이은우라고 합니다.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영화 재밌게 봐주세요. 감사합니다.